불토 불토 무적 불토 무적 취약 들고 김 wrr 헌신하면 헌식작 된다고? 잠깐만 불게는 오히려 톰파 현우의 소유물 아니었을까? 내 플레이스타일에 일단 붙어도 궁하고 톰파 무스가 다 박는거잖아 무스 쓰고 비비기 모드로 들어갔어 이거 한번 해보자 불게 톰파, 이거 생각보다 히트일수도 있음 글려낼 때 불괴가 야생동물을 사올 때 무스 못쓰는 게 좀 답답했단 말이지 이건 생각보다 히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 메커니즘 상 불괴 똠파 이제 무적 이제 무적 오케이 아 이거 늦게 왔어 어 내가 궁딩 냈다 너에게 다 끼를 나 무적 무적 나 무적 잠깐 무적 나 잠깐 무적 방해 욕간장 20%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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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톰파머스 톰파머스 무적 이겼다 이거 불괴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? 폴라시 볼까? 왜 이긴 거야 불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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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개새끼야 불톤 불톤 이거 솔직히 불톤 아니었으면 졌어 아 닥쳐 그냥 그렇다 해 시끄러워 불톤 불톤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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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ca 무적 불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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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불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씨X 하하 하하하하 우리 교전 되나 이거? 뭐야 더 있어? 아 이거는 오바인데? 우와 미칫 이겨? 미친놈 ㄷㄷ 나이스 한 팀 오겠는데? 나가! 가! 잡았네 진짜 개 악마다 저걸 쫓아가서 잤네 나이스 나이스 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